나 미지터 어떡해? 오빠 여기가 뷰를 보면 진짜 예뻐 나 미지터 기다려 봐 오빠 이렇게 떠야 되는 거네 똑같은데 아까 케이스 깠어 똑같은데 케이스 깠어 아까 이 띵 안 돌았잖아 돌았어? 어 돌았어 그럼 이 케이스도 되는 거네 그 옵션에 따라 좀 다르대 옵션? 아 쌤 하놓고 이러면? 어 그니까 이 자체가 1억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고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대관료는 근데 그 막 생화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면 이제 1억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랜덤이래 아 진짜? 뭐 남편 생일이에요 이런 거 안 했어? 그럼 안 했어 되게 친절하셨어 목소리도 좋으시더라 근데 우리는 항상 호텔방 다 만족스럽잖아 웬만하면 응 맞아 예전에 팝크롯이 생각난다 팝크롯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팝크롯이 되게 불친.. 뭐라 해야 되지? 막 그런 후기들이 있었잖아 그건 자켓인가? 어 근데? 어 여름에 맞아? 아니야? 그렇지 이렇게 제일 제 취향 내 취향 아 그래? 이렇게 입는 거? 응 근데 옷이 진짜 예뻐 뭔 느낌이야? 극한.. 극한 남편 극한 남편 미안하다 극한 남편 만들어서 미안해 극한 남편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진짜 옷 좋아하거든 마 아주 좋아하다 갑시다 빨리 먹자, 대게 먼저 먹자, 대게 나는 샐러드 봤어 아니 샐러드 보신 분이 어딨어? 먹어봐,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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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조금만 먹으랬지 아, 대박, 터질 것 같아 대박, 야경 치즈버거 치즈버거? 맛있겠다 근데 54,000원이야 내가 안 돼, 치즈버거? 어 내가 롯데리아 갈 거 볼게 첫 강의라고 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야 아, 잘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와, 이 사람이 진짜 잘한다 했는데 갑자기 엄청 뜬 거야 아, 나 얘기 안 돼 아, 듣고 있다,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아, 설민수 진짜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잘한다고 애들한테 얘기했었거든 어 애들 별로 안 믿었단 말이야 응 잘, 잘 나갔다, 이거 맞아 야채 많이 줘도 좋다 뜨거운 커피를 유리잔에 한 번 먹자 아, 맞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해? 응, 응, 응 응, 응 옮겨야겠다 있잖아, 응, 응, 응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해야지 뜨겁지? 응 기다려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진짜 뭐 하시는 거에요? 이렇게 내가 샵에 가서 배웠다 멍들겠다 샵에 가서 배웠는데 응 이렇게 뜨들겨줘야지 잘못한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끌을게 글로벨 끝 모자 빼서 괜찮아? 어! 예뻤어 이거 흰색 스커트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이거 이거 한번만 입어만 볼까요? 이렇게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쁜 이거 위아래 그리고 난 이 블라우스도 예뻤어 느낌으로 맞지? 이것도 예쁘더라고 어떡하지? 예쁜 옷을 구매했어요 이런거 택배 종이할때 스티커 붙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즐거운 쇼핑데이 아 맛있고 좀 마시자 목이 봐 오빠 여기 봐 오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 거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 네 저희 운동선택 가능한데 둘 다 어 어디 나라인지 기억 안 나 제가 3대 커플 외국 외국 한국에 들어오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더현대 생겼고 성수동인가? 고맙습니다 우와 한글자막 by 한효정